아아 방금 전엔 이겼어야 됐는데 어 방금전 5대4에서 이겼어야 됐는데 방금전에 진게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 오는데 일단 민병대부터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아 실태각회님께서 별분성 44개로 지지 말라고 이길 수 있다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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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침대에게 반했습니다 으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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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큰일인걸 근데 방금전에 다 궁극기 써야된다고 생각했죠 좀 아.. 아 이거 아까운걸 생급전 마지막판이라고 그게 임마 마음처럼 쉽게 되는게 아니야 내가 생급전 이겨주고 싶은 마음은 굿뚝같지 근데 어 생급전 이기고싶다고 이기면 내가 4수 5수 6수 하겠냐 친구야 그게 마음만큼 쉽게 되는게 아니야 하지만 끝까지 노력할게 좋아 어우 도망가 리포트감이라고? 리포트감이라고? 개똥 제가 치워볼게요 와딩이요 개똥 제가 치워볼게요 와딩이요 오케이 피가 발견 와딩이요 오케이 내놔 좋아 거기 뭐있어? 많이? 좋아 베인이랑 같이 악어누기고 그 다음에 이즈한테 궁써서 볼칼을 내야해요 오케이 알았어 자 내가 방금전에 그렇게 썼던거 같은데 그렇게 안된다 방금전에 아 저 이즈가 잘 큰거 같은데 베인이 워낙 잘해가지고 이즈가 저 마이를 내가 좀 잘라야해 방금 이즈를 무리해서 물필요가 전혀 없었어 마이 올걸 대비해가지고 그걸 대비했어 내 뒤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사야님이 존냐로 막 이니치하잖아 그것 때문에 오우 어어 2초 뒤에 죽어야지 이제 죽을거야 큰일인데 어 억제기 하나만 내주자 나머지는 내주지 말자 베인 어딨어 오우 오우 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야 돌아와 베인 돌아와 베인 베인 돌아와 돌아와 아니야 밀어 밀어 저 바론 바론 가나보다 바론 바론 가나보다 바론 가나봐 바론 바론 가나봐 오케이 가자 가자 해내자 해내자 걱정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기회가 온다 담벨아 마이만 잘 봐 마이 마이만 어어 저 뭐하는거야 지금 로무 배벨이 여기서 억제기를 밀어내는가 아니면 저기 먼저 CU 넥사스 kicks berf 스턴 돌 때 궁을 써가지고 잡을 수가 없었어 그것 때문에 뺐지 레네톤 잡고 죽으려다가 마이한테 걸림! 죽음! 봤냐? 봤다!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 쓰레쉬야! 생덕전 슬퍼해서 미안하다! 어? 어.. 생덕전 슬퍼해서 미안하다 어? 미드 때문에 졌다 슈발 딜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항상 딜 그래프 보고 저한테 사과합니다 제가 먼저 사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잘하네 명적 조회지 이 친구 쓰레쉬 친구 미안하다 팀워크 하나 주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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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